안녕하십니까 안동제일 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회당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국회 도서관이구요 해태가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구요 이곳이 국회의원 배관 입니다 새건물인데 지은지가 얼마나 면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름이 좀 있습니다 주도 없지곤 해요 아무튼 여기는 국회의원회가 국회 본관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선 Recht 국회입니다 국회중교회 국회의원회 국회와 merchants 국회와 oct톱 국회의원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극혜 의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방역공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